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첫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권한을 확보했습니다. 또 그동안 분산 운영됐던 과학기술의사결정기구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로 통합하기로 했습니다.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. 개정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권한이던 예비타당성조사는 과기정통부가 수행하며 대규모 R&D 사업평가기간을 3분의 1로 줄이고 경제성평가를 완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. 예비타당성조사는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, 국가재정 300억 원 이상에 소요되는 국가 R&D 사업을 진행하기 전 사업의 타당성과 가능성을 미리 평가하는 제도입니다.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R&D 예산 총지출 한도를 과기정통부와 기재부가 공동으로 설정하는 방안은 아예 삭제됐고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방법과 절차를 기재부와 미리 상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.